숙명이 달린 숙매를 대화를 나눠보면 좋겠다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이거 솔직히 지금 말합시다 본인이 뽑은 사람 손 나 없어, 나 안 된다 그랬어 맞아 아, 진짜요? 뽕을 했다는 거네 나도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 했어 성운 형인데? 자, 성운 주관적으로 가장 착해서 나 아니야 성운이 형 맞은 것 같습니다 나 한 명도 안 했어 적어도 두 편은 나올 줄 알았는데 나 하나 진짜 80년이라는 인생이 80년이라는 인생이 나왔어요 좀 생일 안 지나서 봐요 오케이, 반박 나중에 하자 운전말, 운전말 운전말 주세요 운전말이 좀 많으셔가지고 집중! 자, 반론해 주세요 하면서 투자를 하면 동시에 박수를 건다고 친다고 해도 그게 나는 이유는 상당히 차질이 있어 너무 말 빨아서 못 듣겠어요 갑자기 사람이 잃어서 투자를 잘 해봤자 어차피 망해요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? 맞아요 그러면 투자에 대해서 성공한다 그렇잖아 오? 이건 위험한 발언이에요 지금 이건 위험한 발언이긴 해 제가 봤을 때 망한... 어... 근데 진짜 2점이 없는데 어떡하냐는가? 이번 토록 때 이러고 있을게요 망했다 아... 이긴 팀은? A팀 오! 2연승 2연승 아니, 왜? 너... 너가 이겼는데 왜 라니? 아니, 왜? 그러니까 2효를 묶은 거야 뭔가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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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